아 근데 진짜 갈수록 예쁘네 2016년 1월 7일 목요일 지민의 로그 부산 부산에 와있다 1년 만에 딱 1년 만에 부산에 휴가를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는 지금 다대포 다대포 해수욕장 요리 원래 여기 다대포 해수욕장이였는데 다대포 공원이 생겨서 저기에 다대포 공원이 생겼는데 되게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다 여기가 또 해가 치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진짜 예뻐 진짜 예뻐요 뛰어야 돼 오랜만에 1년 만에 이렇게 부산 와서 좋다 힐링도 되고 나는 딱히 힘들다는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힘들 때도 있었지 힘들다는 느낌을 막 받은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막상 부산 와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다 오랜만에 동생도 보고 아무래도 내가 태어난 곳이라 그런지 점도 많이 들어있고 오니까 좋고 친구도 좀 만나고 엄마 아빠도 좀 보고 아 운전도 배웠다 아파트에 운전배웠어 그래서 4일 동안 와있었는데 오늘 새벽이 되면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데 서울 올라가면 분명히 좋은데 이제 다시 내가 할 공연들도 있고 스케줄도 있고 좋은데 뭔가 뭔가 좀 아쉬운 것도 있는 것 같아 뭐 그래도 뭐 재밌게 놀고 먹고 친구도 뭐 보고 싶은 것도 보고 했으니까 좋은 것 같다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와 진짜 예뻐 봐봐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나오면 된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나오겠다 이리 와봐 아 이제 해가 너무 떠서 내가 안 나와 2016년 새해가 밝았으니까 소원을 빌어야지 2016년 소원 사실 지금 소원 비는 게 두 번째다 내 폰을 찍다가 폰이 꺼져가지고 내 동생 폰으로 자 소원 2016년 아 일단 우리 멤버들 잘 되고 아프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나한테 선물도 많이 주고 밥도 많이 사주고 응 나 나 집, 차, 밥 다 사주세요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 우리 아미들 아프지 않고 항상 웃는 일말 가득했으면 좋겠고 항상 웃는 일말 가득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미들도 돈 많이 벌고 모든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여유가 항상 있는 우리의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다 요즘은 다들 여유가 없어서 여유있게 웃으면서 생각하는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내 처음형이 그거야 웃어라 진짜 않나? 웃어라 쉽게 말인 것 같아 웃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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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 하고 싶은 거 잘하고 다 하고 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성격을 해야 돼 너도 좀 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루고 오케팅 대박 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맨날 웃었으면 좋겠다 그냥 되게 슬프게 안 웃었으면 좋겠어 진짜로 웃었으면 좋겠어 진짜 웃는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 아프지 말고 소원 빌레니도 싫어 나와나와나와나와나와나 브이 한번 해줘요 손보다가 내 동생 내 동생 현이 제발 뭔 말인지 알지? 잘해라 좀 제발 소원 빕니다 2016년 뭐 뭐 있나? 해외 바뀔 때마다 매번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아프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그래 새 소원이 뭐 있겠어 새 소원하면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그게 소원이지 바라는 대로 다 되고 그게 소원인데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난 지금 너무 좋고 하이 분명히 내가 로그를 듣기 전에 뭐 할 말이 많았는데 딱히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네 하이 뭐 있나 내 얼굴만 열심히 찍다 가는 거지 계속 봐라 아 추워가지고 지금 코어랑 입이 다 얼었다 아 공이 나오고 난리도 아니야 아 춥네 아야 멀리서 인사해라 점프해라 점프 점프 귀엽네 어쨌든 마지막 해를 보면 후우 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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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광이 비추죠 2016년 2016년 1월 7일 목요일 지민의 로그 끝 다시 R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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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멈출 수가 없어 R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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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어쩔 수가 없어 끝 끝